자 우선 예쁘게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제는요 수준이가 한 수준께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 나이입니다 네 인사를 예쁘게 해주셨고요 또 예쁜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붙어주세요 예쁜 포즈 붙어주시고 예쁜 포즈 우선 정면 보시고 자 이번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밥먹는 쪽 오른쪽 네 예쁘게 어머 예뻐요 다음 왼쪽 한번 봐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핸드프린팅 할건데 가장 자신의 손이 제일 예쁘게 나오게 포즈를 한번 네 얼굴 가까이 포즈 네 손이 제일 예쁘게 네 포즈 한번 채우세요 네 예쁜 손 잘 보이게 포즈 꽃받침 네 역시 아름다운 우리 프로미스 나인 네 자 우리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잉크 콘서트를 위해서 자 이런거 어필하겠다 자 준비하신 청순과 여성적인 이미지를 오늘 어떻게 어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잉크 콘서트를 위해서 특별 무대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만의 사랑스럽고 상큼함을 마음껏 뽐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랑스럽고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포즈나 자 뭐 율동이나 뭐 보여줄 수 있다 자 우리 팬들을 위해서 우리 삼촌 팬들 우리 오빠 팬들을 위해서 자 상큼하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어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만큼 이만큼 와 너무너무 상큼해 죽을 것만 같아요 네 너무너무 상큼했고요 네 죽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어 잉크 콘서트가 10주년이 됐어요 네 박수 쳐주면서 10주년 축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잉크 콘서트 처음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이번에 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매년 저희도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프로미스 라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핸드프린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미스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이렇게 인사드렸고요